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버젓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지켜보지 않는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름 가능한 바람이지만 근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마치 밥 먹듯이 그렇게 숨을 쉬듯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런 생각들도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휘황찬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양심을 제거한 채 벌건 거짓말 시퍼런 거짓말 회색 거짓말 등 행행색색으로 치장된 찬란한 거짓말을 쏟아내는 일을 그냥 국민으로서 지켜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참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고 말았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총장의 국감 정언입니다. 윤 총장의 국감 정언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카타르시스를 체험한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 총장의 주장이나 발언에도 거짓말이 들어 숨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사실 획다를 솔직하게 치장하지 않고 꾸밈없이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저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10월 22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정언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당시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조국 사건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도 윤 총장이 자발적으로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초선의원 김남국 씨의 지휘료에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그런 발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느냐.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려는데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다. 그런 목소리를 바로 김남국 의원이 냈습니다. 아직 김남국 의원이 젊고 경험이 좀 일천하지만 참 유치하다. 참 수준이 미달한다. 그런 판단을 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떻게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민감한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독대를 신청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씨는 그런 양식과 아주 기본적인 판단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해서 그런 질문을 윤 총장에게 던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유치한 질문의 유탄을 결국 김남국 씨와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됩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의 유치한 질문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사람은 바로 박상기 전 장관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답변을 원하느냐라고 물은 뒤 당시 상황을 일어난 그대로 공개해 버리게 됩니다. 아마 답변을 원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당신 답변 듣고 싶어? 그러나 아마 속내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치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윤 총장의 발언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께서 조국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보자고 해서 검찰청에서 가까운 곳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국에게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 박 장관이 여쭤보셔서 이를 놓치지 않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은 이렇게 외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부정 청탁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상황만 꼬이게 만들어버려서 이렇게 혀를 껄끌 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김남국 국회의원이 질문이 유치하고 또 전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수준 이하의 질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김남국 의원의 지리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발언을 더하게 됩니다. 박상기 전 장관이 선처하겠느냐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윤 총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는지 번민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박상기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간에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대해서 처근지심을 가질 수 있는 딱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는 간에 자신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으면 조국 장관을 좀 봐줘야겠다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그런 정리뿐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 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재론하는 것은 이런 그 당시 상황이나 정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특성은 절대로 내가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반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 남에게 탓을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상당히 몸에 배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현안이나 중요한 판단을 두고 상황을 인식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판을 자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지금도 그런 시각을 접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019년 8월 28일 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원대에 그런 생각이 좁히 이렇게 퍼져 있을 때 검사 출신의 검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주장 이른바 조국 수사 개시 검찰개혁의 저항이라는 그런 도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는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검태섭 전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또 과거의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는 당시 상황이나 정황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그런 잘못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8월과 9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온 세상의 언론들이 나서서 하루가 다르게 가족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잠시 동안이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것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조국실을 봐주려고 해도 적당히 무마하거나 은폐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도와 같이 몰려오는 파고를 윤 총장이 막을 수 없었고 박상기 전 장관도 도대체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착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박상기 전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들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조국 관련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나 그 다음에 여타의 사람들이 여전히 언모론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개시했다.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언모론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젊은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도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사실도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